안녕하세요 레번클러다 지금 여기 직원분이 제 마크를 보고 레번클러래요 이거 누가 봐도 호플푸프 이렇게 써있는데 레번클러래요 파란색입니다 아니 아니 호플푸프가 신동사제 아니에요? 예 맞죠? 너무 이쁘네 아 이쁘네 아 만드는걸 싫어 제일 착해 너무 착한데요? 색치고 착하죠 여섯 명이 까만나 너무 이쁘다 얘 아 너무 이쁘다 얘는 뭐에요? 얘는 세네갈이라는 종류에요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아 싫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? 여기 어깨에 그냥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죠? 이거 되게 많네요 여기가 되게 많네요 여기 뭔가? 어떡해 귀여워 말해요 말을 하는데 어 여기가 있는데서는 잘 안해요 약간 기분 타라서 약간 느끼한다는 것인가 두번 줄 아는게 왜 이렇게 많든지 왜 이렇게 꺼도 되나요? 손에 한 번 근데 양보니까 다시 한 번 저희도 좋아 네 알아요 정신이 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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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엄마가 찍었어 친구들을 아이들이 아이들이 이름이 노키에요 노키 너 더 시구나 너 아 예쁘다 너무 예쁘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안녕 싫어 안녕하세요 싫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손을 줘보세요 손을 그냥 손가락 뻗어서 올리시면 돼요 고마워 고마워 네 안 도망가 네 안 도망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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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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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누구냐 새가 나왔네